550년 춘추전국 시대의 새로운 접근. 팟캐스트 공원국의 춘추전국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춘추전국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진행자 김소영이고요. 오늘 공원국 작가님 그리고 김경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10권인데요. 10권에서 진나라의 천하통일이 나옵니다. 이 진의 소왕이 진을 굉장히 발전시킨 영걸이였잖아요. 초를 몰아냈고 또 하늘 속국으로 만들었고 조에게 장평에서 대승을 거두고 위의 땅을 빼앗고 백기와 범저 등의 능력 있는 신하들이 이끌었다는 내용 지난 시간까지 했었는데 이제 드디어 진시황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아직까지는 진시황이 아니지만 이제 여볼리라는 거상의 도움으로 왕이 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중국 최초의 통일 왕조가 탄생을 하는데요. 이 분야가 서쪽 사막에서 동쪽 발해까지잖아요. 이게 사실 지금 중국 영토랑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나요? 지금 중국 영토의 반을 좀 넘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거네요. 지금 중국 영토는 이제 신강위구르 자치구 그리고 이제 청해성, 티베트, 지금 서장 자치구가 대단히 큽니다. 신강위구르만 해도 우리 한반도의 8배 같은 것 같고 티베트는 그보다 좀 더 합치면 티베트도 아마 6배 이상 될 겁니다. 그리고 청해성,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 크네요. 요새 부분 떼내면 아마 지금보다 반은 좀 넘겠습니다. 사실은 또 더 지금 영토보다 넓은 지역도 있었으니까. 그러면 사실상 이게 현대 중국에는 못 미치겠지만 이 정도의 영토가 하나의 국가로 통일된 것이 중국사에서 처음 이루어진 일인 거죠? 이런 넓은 땅이 통일이 된다는 것 자체도 그 당시에는 정말 신기한 일이었을 것 같아요. 네. 통일도 됐지만 통일 직후에 진이 팽창한 면적도 대단히 큽니다. 일단 북쪽으로 흉로를 완전히 몰아내서 기존에는 북쪽 민족들하고 공유하고 있던 땅들을 다 장성을 쌓고 장성을 쌓고 다 밀어냈고요. 또 남쪽으로는 남무월이라고 많은 민족들도 자기 몰아낸다기보다 그쪽은 복속시키고 또 베트남까지 들어갔으니까 또 오늘날 티베트 동쪽에 있는 운남성 지역까지 진이 들어갔습니다. 진시황이 되게 지금까지 얘기를 해보자면 진왕의 시절에 보면 어릴 때부터 신하들을 다스리거나 혹은 진왕의 어머니가 약간 이제 열심히 자유연애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예라는 어머니의 연인과 다름없는 그 사람이 난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를 진압하고 이런 과정을 지켜봤을 때 나이가 되게 어리잖아요. 당시 네. 어립니다. 근데도 정말 단호하고 칼같은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네. 아주 정말 뭐 철의 사나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단호하고요. 또 자기가 때가 될 때까지는 또 이제 정말 숨어있는 사실은 두 명 어머니 아버지는 자기 정말 자기 돌아가신 왕인지 혹은 여부리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이제 계속 쑥둑거리고 또 어머니는 또 왕이 돌아가신 후에 지금 공기적인 부친이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는 또 계속 여부리하고 새로 관계를 이어가고 또 여부리는 관계를 이어가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정말 그 노예라는 정부를 또 어머니에게 선사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는데 또 여부리는 또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서 문객이 수천 명이나 되고 그런데 또 노예라는 사람도 어머니의 후광을 놓고 또 노예도 자기 힘을 가지고 있고 뭐 동생이나 이쪽도 다 나름대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결국은 정말 잔인한 마음을 계속 숨기고 있다가 어느 순간 때가 올 때 기다렸다가 모두 준비해놨다가 일망타지나는 좀 무서운 캐릭터입니다.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다 죽이고 이런 것도 아니고 보면은 내가 이제 신임하고 이 사람을 좀 써야겠다 싶으면 뭐 타지에서 온 사람들도 아낌없이 등용을 하는 면도 보이고요. 네. 사실 뭐 진시황이 잔인하다 잔인하다 하는데 자기 측근들에게는 잔인하지 않습니다. 보면 진시황이 쓴 사람들 이사 왕전 또 울려 그리고 또 풍겁 이런 사람들의 공신들은 진시황 당대에 통일 이후까지 진시황 사후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 사람들의 권위를 건드리거나 공신들 치거나 하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진시황. 그 대신 정적들 확실히 자기 적이라고 된 사람들은 확실하게 제거하죠. 어떻게 보면은 내 앞길을 막으면 죽는 거고 앞길을 먹으면 뭐 그냥 죽는 정도가 아니라 뭐 삼족을 멸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진이 모든 나라들을 다 통합하고 마지막 남은 나라가 이제 제잖아요. 네. 제 나라의 왕을 굶겨 죽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약간 이제 후에 저희가 유방도 나오고 하겠지만 이 사람은 굳이 왜 이렇게 했을까 이미 다 이겼는데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진시황이 캐릭터상 제일 먼저 항복한 사람에게 뭔가 좀 뭔가 은상 비슷하게 주겠죠. 그런데 일단 제가 가장 늦게 왔고 그것 때문에 그리고 또 제일 좀 두려워하는 게 전국시대 말기에도 동쪽의 제 서쪽의 진이 있는데 보통 동쪽의 제를 동쪽의 하나에 진이 하나 더 있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하명에서 거리가 가장 멀고요. 그만큼 막강한. 네. 그리고 땅이 비욕하고 또 그쪽 사람들이 유협기질도 있고 또 자존심이 굉장히 세다. 그렇기 때문에 진의 지배를 구심점이 있으면 안 받아들일 것이다. 그래서 구심점을 아마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진시황을 이제 책을 보면은 세계의 여러 지배자들이랑 비교를 해두셨더라고요. 진시황의 냉혹함이나 야심만만함 그리고 주도면밀함 같은 것을 보면은 세계사에서 강한 군대를 거느렸던 정복자들 얘기가 나오는데 뭐 키루스 2세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나 카이사르나 뭐 칭기스칸 얘기가 나오거든요. 김경준 대표님은 읽으시면서 워낙 정통하시니까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먼저 저는 이제 시간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고대 세계의 사람들과 현대 세계의 사람들은 일단 시간 개념이 다른 거죠. 그렇죠. 일단 태어나면 60살 80살 100살을 바라보는 세상과 40 50에 대충 세상을 떠나야 하는 세상은 시간 개념이 좀 다르죠. 그리고 지금처럼 정규 교육이 체계화 되어 있고 시험 제도가 발달해 있고 이런 데가 아니라면 사실은 일단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냐에 따라서 좀 출발선이 다른 다음 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역량을 발휘하느냐가 굉장히 큰 거죠. 예를 들어서 알렉산더 대왕 다 아시는 걸 말할 필요도 없고 폼페우스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카이사르와 물론 나중에 대결을 해서 지기는 합니다마는 그건 작년이 되었을 때고 20대 중반에 이미 폼페우스는 지중해의 세계를 완전히 재패를 해버립니다. 재해권을 만들어주죠. 그리고 이런 사례는 옛날에 많죠. 소위 말해서 변화기에는 생물학적 나이와 무관하게 10대 후반 혹은 20대 초반만 되어도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점에서 저는 요즘 좀 흥미로운 게 변화기에는 나이와 무관하게 새로운 시대를 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롭게 접근하는 사람이 순식간에 성장된다는 걸 저는 요즘 IT 산업을 보면서 느낍니다. 요즘 많이 또 아시는 회사들 보면 불과 20대 초중반 30대 초반에 엄청난 성취를 이루거든요. 이것이 변화기의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진시황과 세계의 지배자들을 한번 또 비교를 해보면 다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엄청난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죠. 한 국가 정도도 아니고 한 세계를 어찌 됐든 지배할 정도로 군사적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다 다르죠. 그런데 키루스 2세 이야기도 본문에 많이 나옵니다마는 키루스 2세도 굉장히 어렵게 큰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메소보타미아 지역의 변방에서 힘 못쓰는 나라에 비록 왕족으로 태어났지만 별 볼일 없고 그런 과정에서 올라오고 하는데 키루스는 정말 세계를 또 만들었죠. 페르시아라는 세계를 메소보타미아라는 도시국가로 분절된 어떤 그런 세계를 하나의 세계로 통합해낸 사람이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새로운 형태의 이념을 또 제시했습니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체제를 그래서 페르시아가 오래 갔고 물론 나중에 그리스에게 또 멸망합니다만 그것은 어차피 역사에서 명밀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도 사실 페르시아는 계속 그 기본 얼개가 계속 메소보타미아 지역에서 나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 어떻게 보면 영토적으로는 훨씬 더 큰 걸 이루었지만 하늘로부터 수명을 받지 못했고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지는 못했죠. 그 다음 카이사르는 사실 기존에 있었던 세계를 트랜스폰, 혁신해낸 사람입니다. 로마의 사회를. 징기스카는 판도로 보면 저는 가장 넓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서양을 아우르는 새로운 세계가 근대로 넘어올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을 만들었던 것이죠.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시황은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알렉산더 대왕에 가깝죠. 정복자. 젊은 나이에 정복을 했고요. 그런데 진시황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세계의 건설자는 되지 못했고 하지만 구질서의 파괴자로서는 충실했었다. 저는 일단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뒤에도 나오지만 키루스 2세 같은 경우에는 정복자보다는 약간 해방자 같은 역할을 한 반면에 진시황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 이기고 부시고 싸워서 정말 진이라는 왕국을 만들고 처음으로 황제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 사람이 황제가 되었을 때 남긴 비문이나 비석 같은 것들이 책에 나와 있는데 약간 좀 웃으면 안 되는데 웃길 정도로 너무 자신감이 정말 넘쳐요. 정말 자신만만한 사람이죠. 자신감이 넘칠만 하죠. 근거가 있는 자신감이기는 한데 정말 예를 들면 보통 겸양의 뜻이라도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싸우면서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다쳤지만 이러이러해서 내가 왕이 되었다라든지 그런 유감의 뜻도 거의 없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서만 엄청 많이 써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진시황의 사실은 육국을 그 나이에 멸망시키고 또한 흉노를 흉노를 전국 시절에 조, 지인, 연 같이 항상 밀어내려고 해서 상대하기 깊은 존재였는데 흉노를 완전히 오르도스 지방에서 밀어내고 오르도스는 정말 좋은 목장이거든요. 사실 명나라 때도 이제 몽골을 오르도스에서 밀어내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오르도스가 북쪽 민족에게서 중요한 땅이고 남쪽에서 중요한데 오르도스에서 완전히 밀어내고 거기다가 이제 정면으로 흉노하고 대결할 때 나는 이제 나도 정면으로 속전속전을 하기 위해서 직도를 닦고 이런 직도도 삼하천이 묘사한 바에 직도 정말 정말 옳고진 도로다. 완전히 그냥 직산이고 산이 보면 그냥 그냥 계곡이 있으면 그냥 막아볼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깎으면서 산을 지형을 상관하지 않고 그대로 직도를 닦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성정이 어느 정도나 강한가 그리고 정복지에 많은 빌분들을 남긴 것도 앞으로는 이 왕조가 만대 갈 거기 때문에 우리의 감히 딴소리는 하지 마라. 우리가 완전히 중국당에서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켰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심지어는 신도 무시합니다. 자기가 강을 건너는데 이제 풍랑이 일었다. 그러면 그 신에 해당되는 그 산에 있는 나무를 다 깎아버린다든가 죄수들 동원하여 이제 이 강의 주신이 누구냐? 누구나 하면 이제 저 산에 나무를 다 깎아라. 신도 나한테 고개를 숙여야 된다. 나는 이제 신에 가까워진 존재다. 이 정도로 하여튼 대단한 성취를 그런 강력한 자부심으로 했겠지만 이제 우리가 볼 땐 너무나 강한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죠.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건 맞고 이제 땅이 하나가 되면서 사실 온갖 제도와 풍속 같은 것들이 통일이 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제 분열을 종식시키고자 이때의 특징이 봉건제를 폐지하고 전체를 왕이 이제 황제가 다스리게 되는 관류제 중심의 국가가 되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1권부터 9권까지 해서 정말 많이 나왔던 어떤 제후들이라든가 공족이라든가 귀족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사실상 명목상 무슨 무슨 공 뭐 이렇게 봉군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봉지를 가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세습도 할 수 없고 지방을 군으로 다 나눠서요. 군의 군수와 승이 이제 수승이 직접 일을 하게 하고 이 시스템을 오늘날 또 비슷합니다. 첫 번째는 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그 군권과 행정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을 보좌하면서 감시한 사람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중앙에서 돌아다니면서 의사대회에서 발견한 사람들이 중앙에서 돌아다니면서 지방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지방 주둔군이 있고 중앙군이 있는데 지방 주둔군의 규모를 아주 크게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을 보통 백성들을 평평하게 재민 지배하듯이 지방도 어느 지방이 더 커지지 못하더라도 거의 비슷한 규모로 다 나눠 놓던 거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기 영지나 자기 지역에 대한 지배권 사실상의 지배권을 빼앗기면 반항하는 사람이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반항한 사람들이 있고 지금 고대의 봉건 귀족들이 당연히 자기 땅을 뺏겼을 때 얼마나 강력하게 반항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반항하는 걸 막기 위해서 분서도 하고 또 협소율도 만들고 모든 기존의 사상적인 기반부터 싸그리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봉건적인 것들은. 그리고 또 그 밑에 있는 관리들 중에 항상 등용된 사람들을 보면 이사, 풍 씨는 좀 오래됐습니다마는 그리고 이제 군권을 가지고 있는 왕 씨나 몽 씨는 군권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이 다 관련세로 편입되고 대장군으로 이제 일단 신분은 모당받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체를 기획한 사람들이 미천한 사람들이거든요. 특히 전체의 기획자는 이사 아니겠습니까? 이사도 외국인이고 또 진나라 군대를 마지막으로 지휘한 사람들이 저는 이제 울료라는 사람, 실존 인물로 해서 이렇게 많은 자료를 제시했는데 이 친구들이 다 기술관료들이고 또 법관들이고 또한 행정에 대해서 정말 빠작할 정도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동방을 여유지 돌아본 경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기존의 봉건기족들이 진에서 항상 견제를 해왔지만 통일 시대에 진에서 확실하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기도 하고 그 대신 또 등용한 신진들의 능력이 기존 질서의 담재자들과는 압도한 거죠. 그러니까 뭐 통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워낙 전무후무하고 기상천외한 일이다 보니까 진이 이룩한 이 통일 체제가 향후 거의 2000년 가까이 영향을 미치고 이어졌다. 그리고 뭐 진은 무너졌지만 한이 들어섰을 때도 어떤 체제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이어졌는데 그런 말도 하셨잖아요. 이제 현대중국도 진의 위상을 갈수록 높일 것이다. 이런 말을 하셨던 것 같아요. 지난 방송에서. 일단 진이 이룩한 건 정말 대단합니다. 한은 한승진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한섭백관공경표에 보면은요. 일단 한이 만든 제도는 거의 없습니다. 일단 진이 가지고 있던 걸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진이 가져가는 지방체제 행정체제 그리고 진의 법률도 완전히 똑같이 가져갑니다. 진이 나눴던 진이 핵심이라면 진이 지방을 군현으로 나누고 또 한 또 봉건제가 부활하다는 지방은 사실은 군현과 봉건연주가 공존한 시스템이고요. 봉건연주가 다스린 땅 안에도 기존의 통치 시스템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이 가지고 있는 중국의 지명이 수만 개 된다고 하는데 단적인 예제로 진대의 지명이 거의 8, 90%가 그대로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이 만들어놓은 중국이라는 것이 지금 얼마나 바뀌었느냐 관점에 질적으로 훨씬 많이 바뀌었겠지만 그 얼개는 거의 민국 혹은 공산혁명 전까지 그대로 왔고 싱크하게 말하면 지금도 그대로 많은 부분이 이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소위 말해서 진 이후에 다시 춘추정국 시대로 시대의 봉건제도로 중국이 돌아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구질서의 파괴자로서는 확실하게 기능을 했고요. 또는 법에 기초한 통치체제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정교했겠죠. 엄정했지만 또 정교했겠죠. 그리고 사실 생각보다 법이라고 하는 게 형성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오랫동안 또 나름대로 만든 그 법 그것은 효용성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인정을 받은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진나라는 그러니까 춘추정국 시대를 통틀어서 중국의 원형이 만들어졌죠 어느 정도. 그리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눈에 보이게 소위 프로그래밍 코딩한 사람은 진나라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오퍼레이션이 됐느냐 그러기는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정권을 쥐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악도한 사람들이다. 그렇죠. 악하거나 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는 보면 악하거나 독한 자만이 권력을 쥐는데 악하거나 독한 자가 쥔 이후에 착해져야 그 정권이 유지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착해진다는 게 여러 가지 함의가 있는데 소위 말해서 어느 정도 인간은 삶을 이해하고 변화기에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모지러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일단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서면 소위 민생이라든지 질서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그 이야기는 많이 나오겠지만 지는 그 부분에서 악하고 독하기까지는 했는데 착하기까지는 어려웠던 거고 반면에 한은 악하고 독하기는 비슷해요. 조금 나았을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쥐고 난 다음에 착할 수 있었다는 거. 그것이 좀 차이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착하고 나쁘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성품의 문제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대가 바뀌었을 때 내가 정말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통일 제국이 됐을 때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어야 진이 좀 더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나름 이 춘추전국 시대에 나름 온정적이고 명분을 중시하고 나름 채통을 지키던 국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국가들을 제치고 진나라가 패자가 되었는데 역사가의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좀 포악한 사람이 왕이 되거나 최고 승리자가 되면은 좀 기분이 이상할 것 같아요. 이걸 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부정할 수도 없고 네 역사관 뭐 사실은 그대로 그런 일 벌어진 일을 그냥 보는 거고요. 사실은 정말 정권을 가지기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 중에 파악하지 않은 사람 없고 정말 악독하지 않은 사람 정말 없는데 어쨌든 자기 동생을 죽일 때도 가차없이 죽이지 않습니까? 자기 어머니의 정부지만 사실은 아버지들인데 가차없이 없애고 또 정말 조상에 참가한 사람들끼리까지 다 정탐해서 다 해결해버리지만 자기가 쓸 사람이면 또 온갖 다른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고 자기가 쓰고 하는 거 보면 정말 뭐 어떻게 우리 보통 사람의 심장을 가진 게 아니라 기계적인 심장을 가진 사람인 것 같다. 그런데 마지막에 착하게 돼서 인간이 착하지 않은 인간 혹은 정권을 가진 인간이 착하게 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일종의 물이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좀 다른데 자기 스스로 착하기는 어렵지만 사람들이 좀 다루는 존재를 이제 어떤 자기가 힘의 우열이 정해진 후에는 다른 존재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진의 가장 큰 진수왕의 문제이기도 하고 진 나라 전체 체제는 똑같이 만들려고 했다. 북쪽의 연나라부터 또 남쪽의 월 그리고 흉노까지 풍습을 완전히 동일하게 했다는 걸 자기가 가장 강력하게 진왕이 진시왕이 자랑하는 게 동서남북의 풍습을 내가 통일했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풍습이 통일되면 진시왕의 생각에는 싸움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고 달랐기 때문에 초는 진을 못 받아들이고 누구도 못 받아들이고 하기 때문에 결국 진 나라놈들은 내가 정말 내가 어떻게 노예로 살 수 있겠냐. 예를 들면 변사 노중령 같은 사람들은 내가 노 나라에 태어난 동방의 명사가 진 나라에 내가 굶어죽거나 도망가거나 바다에 빠져 죽었지 절대로 내 지배를 안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시왕은 이런 애들이 문제다. 이런 애들이 지금 우리 풍습이 똑같아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문제가 생길 수가 없다. 진시왕의 기계적인 심장에는 충분히 그렇게 상상할 수 있고 지금까지 자기가 그런 방식으로 얻어왔었던 거죠. 그렇지만 사실 인간이 같아지기는 굉장히 어렵죠. 저도 계속 지리 지리하지만 남쪽에 있는 정글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북쪽에 있는 말 타고 다니는 사람들하고 똑같을 수도 없고요. 정글에 수렵 채집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이분들을 갑자기 다 땅에 내려서 농사 지워라. 이 진의 시스템으로 하면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나죠. 그런데 차가 나고 또 잘 되지도 않고 잘 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소소한 반란이 계속 사실상 일어납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지금 한계를 알아야 되는데 아마 준시방도 자기의 성취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료집단의 능력을 너무 과신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것으로 오늘날에도 중국을 통치한다는 건 수많은 여러 요소들이 합쳐져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군현재를 만들고 군현재가 당연히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모두 중앙에서 파괴된 관리들이 모든 일을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건 정말 그 땅의 특성들을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기계적이라서 인간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김교수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 취지를 잘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 책에. 소위 10권의 15페이지에 이런 게 있거든요. 상대는 약해서 먹혔을 뿐 악해서 먹힌 것이 아니다. 정복자로서 군림할 수는 있지만 정복자로서 통치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사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한다고 보거든요. 사실 진심화의 일종의 전체주의 체제의 원형이거든요. 똑같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이겼으니까 내가 정의지. 그 이외에 무슨 정의가 있냐. 네가 그렇게 명분이 있고 하늘이 너를 도우면 네가 이기지 왜 나에게 죽겠어? 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소위 전쟁을 하는 시대 뭔가 이렇게 변화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강한 이념으로 똘똘 뭉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타당해요. 그런데 또 진이라고 하는 본래 자신의 영토 서쪽의 영토가 또 나름대로 지리적으로도 좀 균질적이고 제한된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적용될 수 있었던 통일된 법과 제도가 그 넓은 대륙에 동일하게 될 것이라고 물론 그걸 그때 당시 누가 알 수 있었겠느냐 하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역사적으로 한계를 준 것이죠. 또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순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역시 전 제가 보기에 진은 엄청난 성취로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진의 체제가 결코 오래 갈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진시왕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 아들 그리고 조고라는 이상한 사람이 나와서 시체말로 나라를 말아먹기 시작합니다마는 그 체제의 얼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설사 억울하게 자살한 태자 부소가 왕이 되었다 하더라도 스토리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제 부소나 후계자들이 영민했다면 시대 변화를 잃고 소위 말해서 건설기의 혹은 구체제 파괴기의 기본적인 통치 방식과 다른 형태의 변화를 시도했겠죠. 맞는 말씀인 것 같은 게 사실 지금 대한민국을 지방자치를 하지 않고 서울이 수도에서 전팔도를 다 한다고 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같거든요. 우리같이 작은 나라도 그런 거죠. 사실 부산과 강원도와 여러 가지 동네마다 다 특성이 다르고 하고 싶은 일이 다르고 지형이 다른데 전체 통일된 국가인 중국을 하나의 법도로 그것도 느슨하지 않고 엄격하게 관리를 했다는 것 자체가 결과론적으로 비난을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좀 무리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예시가 저는 재밌던 게 진시황이 그냥 국가 발전에 대한 법도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부분도 굉장히 통제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되게 정결한 사회를 만들려고 했다. 이런 부분이 되게 재밌었어요. 자기 엄마가 자유연애를 너무 했으니까 이제 막 엄마 애인이 난을 일으키고 이러니까 그런 법을 만든 거예요. 남자는 여자 배신하면 안 되고 누구도 배신하지 말고 이렇게 너희들이 지고지순하게 살아라. 이런 법을 만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 전체적인 통일 국가 중에 그렇지 않은 문화를 가진 초나라 같은 부분 옛날의 초나라 단체 우리 연나라 같은 결혼식 날 사람들이 모여서 밤새 먹고 남녀가 어울렸다고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또 연나라 문화가 우리 문화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대판 때가 되면 대판 어울려 먹고 남녀 구분이 없고 하는데 남녀 구분을 그렇게 강조한 사람 진시황이죠. 그러니까요. 정말 진시황은 어릴 때부터 너무나 수모였던 것 같아요. 자기한테는. 자기의 트라우마가 있었다고요. 자기가 마치 사생화로 취급받고 또 어머니 때문에 정적들이 창궐하고 또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진짜 진시황이 여자관계가 복잡했다는 이런 말은 하나도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주색 잡기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고 일만 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남자든 여자든 정조를 어기면 남자가 바람을 피우고 딴 여자하고 뭐 애기를 낳고 이러면 여자가 그 남자를 죽일 권리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예전에 춘추시대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여자도 재가를 하고 이런 기록이 있는데 진시황 때 갑자기 남자도 바람을 피우면 죽인다.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게 유지가 된다는 게 가능한가 풍속까지 통일하려고 했던 건 좀 무리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같은 사회에서도 중국에 보면 혼인제도가 수없이 많습니다. 남방에 가면 이제 일처다부 또 그리고 형제혼 또 종래혼 그리고 심한 마을길이 같이 집단혼 다 있는데 시시황은 뭐 그런 걸 자기가 우리 이거 도덕적으로 이런 야만인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 자기가 원래 야만인 자기들이 야만인이었지만 자기가 보기에 이제 원래 야만 쪽에서 갑자기 이제 문명의 한계를 맡으면 더 문명을 이제 마치 문명의 수호자처럼 행동한 경우가 많거든요. 페르시아인도 그렇고 페르시아인도 야만인들이라고 지금 터키인들 투르크 많은 사람들이 다 그 문명의 이슬람의 수호자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랬듯이 진시황도 자기가 육국의 제도를 쭉 보면서 육국이 가지고 있는 제도 중에 가장 강력한 것들만 모아서 모아서 사회 경제도 그렇지만 풍속까지 내가 똑같이 해서 누구라도 정말 진시황 무균 사회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법지상주의자들 21세계도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의 한계죠. 소위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쉽게 그렇게 규정되기가 어렵죠. 너무나 다양하고 하다못해 한 나라 안에서도 한 지역 안에서도 얼마나 식성이 다양합니까 다양하죠. 김치 하나 먹는 것만 하더라도 한 가족 안에서도 다르죠. 신김치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안 먹는 사람이 있듯이 그 다양한데 그래서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지상주의자들의 어떤 착각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혹은 어떤 로망이 법을 정교하게 자만들고 그것을 지키게 하면 분명히 근본적으로 변화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변화는 바람직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인간들은 그 안에서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착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오류가 진나라에서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법을 만들고 지키게 하면 무조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본성을 넘어서는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부인하는 법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명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생명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진시황 때의 국민이라면 백성이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면 법이 엄격한 건 저는 괜찮아요. 물론 엄격한 게 싫지만 엄격한 건 따를 수가 있는데 엄격한 걸 넘어서 이제 진시황의 문제가 물론 남월을 케어하고 흉노도 제압할 정도의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긴 했지만 끝없는 노역 노역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책도 못 읽게 했죠. 그리고 지식인들 가만두지 않았고 힘전 압안공을 그때도 형제의 견의를 위해서 만들기도 하고 나중에는 너무 생을 유지하고 싶은 나머지 불사의 약을 구해오게 시키는 등 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시도 많이 내린 것 같아요. 사실 진시황이 얼마나 포악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많은 논란이 있지만 지금 요즘 중국에서는 사람이 그렇게 포악했을 리가 없다 한대인들이 막 꾸며내고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엄연한 건 농민 반란이고요.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자료들만 봐도 진시황 혹은 진 말기의 힘이 행정체제 부하가 너무 심해서 행정체제가 못 굴러갈 정도가 됐다 이런 느낌이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플라톤이 이런 유명한 말 중에 한 개인이 견딜 수 없을 정도의 부하를 주면 또 그 부하를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면 자유로서는 가장 불행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이 반드시 전체 모든 사회의 우두머리는 철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데 철인이라는 건 단순하게 말하면 교양인이죠. 교양인이고 명석한 사람인데 진시황한 사실 교양을 쌓을 틈은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 싸웠고 정적을 제거했고 그렇기 때문에 가슴속의 응어리를 다 풀어나가지만 이 사람에게 우리 보통 사람의 품격, 심성을 뭔가 느끼면서 연민하면서 이런 품절을 키울 시간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준시황이 그렇게 아주 장수한 것도 아니고요. 젊어서 열심히 싸우다가 때가 되니까 이제 뭔가 몸에 뭔가 이상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나중에 정신분열 비슷하게 나가면서 결국은 미신에 탐닉하고 또 영생을 추구하게 하고 하는데 진시황이 정말 철의 심장을 가진 강력한 지도자였지만 교양인이 될 그런 자질을 그런 수행을 할 시간도 없었고 또 교양인에 대한 미움도 굉장히 강했거든요. 책 읽는 사람들, 너희들 헛소리만 하는 놈들이다. 이것도 있고 또 자기의 의붓아버지인 여부리가 당대 최고의 교양인 아니겠습니까? 이 교양인, 이놈을 교양, 교양하면서 나를 이 모든 뭔가 도덕, 몸으로 자기는 도덕적이지 않은 것 같은 게 그런데 나를 올가매는 걸 진정한 계속 기다렸던 거죠. 이놈을 무너뜨리고 빈객들 모여서 노는 애들 정말 사람의 미움이 커지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난 저렇게 안 될 거야. 결국은 그 빈객들 다 흩어버리고 여시춘추에 나오는 종치 이념을 다 버려버리고 완전히 법과 시스템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시황이 전체적으로 교양에 대한 큰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교양이라는 게 인간이 살아가면서 전인적으로 살아가는 일종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걸 잃어버리면서 결국은 우리가 생각해도 바보 같은 우스꽝스러운 그 진시황이 맞아? 불로장생 자기도 어떤 때는 불로장생을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자기도 확신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사람들 보내고 그것 때문에 엉뚱한 짓을 계속하고 또 결국 누가 봐도 우스꽝스러운 짓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람이 전인적으로 될 때 교양 혹은 동정심 인간이 보통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걸 지도자 알고 있어야 된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 대목에서부터 이런 의문을 할 수 있죠. 이 정도의 성취를 할 수 있을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묻힌 한 사람으로서 존경받고 한 삶을 마칠 수 있겠죠. 소위 말해서 침상에서 죽음을 맞는다. 참 행복한 거라고 흔히 아는데 그럴 수는 있는데 이런 성취를 하기는 어렵겠다라는 것. 그래서 그 부분은 교양인이 못한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다른 영역인데 교양이 있는 군주가 할 수 있는 영역과 교양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영역 경우에 따라서 교양이 없는 것이 차라리 나은 영역 그게 다 시대적 역할인 것 같고요. 저는 이 책에서 또 좋은 구절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서 참 읽는 재미가 있는데 13페이지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인류 역시 동물의 한 종이다. 생존이 인간의 1차 본성이라면 자유는 인간의 2차 본성이다. 사회의 원심력과 구심력은 이 생존과 자유라는 인간의 본성과 뒤열켜 있다. 이렇게 얘기 됩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와닿았는데요. 진짜 말 그대로 생존의 인간의 1차 본성인데 춘추전국시대든 21세기 대한민국이든 간에 소위 평범한 일반인들의 삶에서의 기본적인 지향점이란 게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가진 자질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 배 안 고프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애가 낳으면 또 잘 키우고 좋은 친구가 지내고 뭐 그런 거죠. 더 이상 뭐가 있겠어요. 누가 내 위에 와서 세금을 뜯어가니 안 뜯어가는 그다음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내일의 삶을 나도 모르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다른 어떤 자유나 교양인이 하는 게 일반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그것이 이제 뭐 사람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그래서 전시나 변화기에 사실은 내가 여기에서 살아남겠다 하는 욕망은 엄청나게 강한 것이죠. 그런데 그 생존의 문제가 상당히 해결된 이후에도 계속 사회적 어젠다가 소위 생존의 문제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서도 사실 굉장히 미스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유는 2차 본성이라고 하는 게 참 와닿았던 게 생존의 문제가 일정 수준 해결되거나 혹은 생존의 문제를 하루하루 걱정하지 않아도 될 상태가 된다면 그다음에 각각의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 그리고 자신들이 알아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게 하는 것 물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형태의 밸런스가 계속 어떻게 보면 통치의 개념이고 또 그런 개념을 잡으려면 교양인으로서의 면모가 있어야 인간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진시황이라는 사람은 저는 느낌이 마치 전쟁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전쟁 사이보그와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굉장히 많이 받는 거죠. 다행한 것은 이 사람이 불로장생하지 않았다는 게 다행입니다. 이 사람이 천년을 살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땠을지. 그래서 역시 세상은 많은 부분에서 불공평하지만 수명이라고 하는 점에서 또 공평하구나 하는 역사를 또 느꼈습니다. 이 전쟁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혹은 아까 공 작가님이 전쟁 말고 이제 뭐 교양인이 될 시간조차 없었다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잠깐 이제 진시황만이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좀 하자면 뭐 진이 제위를 하고 주나라를 처음 공략한 이래로 단 한 해도 쉬지 않고 정복전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참 10년 만에 통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전쟁을 위해 태어난 남자 같기도 하고요. 이 시기의 전쟁이라는 것은 한 나라를 아예 종말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냥 어디서 만나서 싸우자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성을 함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공성전들이 처음은 아니겠지만 공성전들이 계속 이어지는 건데 우리가 여태까지 말을 했지만 사실 여기서 우리가 딱 정해놓고 몇 명 몇 명 싸우자보다 필사적으로 버티는 성에 있는 사람들을 포위해서 성을 함락하는 거는 되게 무섭고 느낌 상상만 해도 무섭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거를 분석하는데 되게 힘들었다. 이런 기록들 하셨던데요. 사실 뭐 예전에 사기의 기록들에 보면 어느 해에 수공으로 위나라를 침몰시켰다. 어느 해에 지금 조나라를 그리고 초나라를 어디 근데 사기에 그렇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장 핵심적인 마지막 이야기들이 사기가 갑자기 절벽처럼 없어요. 전투에 대한 장면을. 전투에 대한 것도 없고 그때 그 드라마 주역들에 대한 이야기도 너무나 소략하게 돼 있고 그것이 뭔가 자료가 어딘가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도 어떤 시대에 또 어떤 자료가 누락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기록이 있으면 좋겠지만 기록이 없더라도 우리 역사가들이 예전 역사가들이 약간 습성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건 전쟁이고 그 다음 제사하고 자연재해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제도에 대해서는 밝히지만 세세한 제도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성전이 일어나면 갑자기 성을 기어 올라가서 다 이렇게 칼 싸움을 했구나 이런 게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공성전이라는 것은 거의 기계전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기계전이고 또 조직전이고요. 예를 들면 공성전에 대해서 제가 아마 가장 길게 묘사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기존에 이렇게 묘사한 저는 참고할 자료는 1차 자료밖에 없어서 현재 공성전 고대 지금 진해 함락 공성전은 정말 기장천외합니다. 일단 단순히 포위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성을 포위하려면 먼저 대규모 공병대가 가서 땜을 막습니다. 땜을 바로 앞에 있는 성 앞에서 막는 게 아니고요. 성 멀리 있는 황하의 소택지에다가 예를 들면 위나라를 공격한다고 하면 거기 땜을 막는데 수많은 인부들이 땜을 막고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장마철까지. 이번 전쟁의 경우에 그런데 이게 얼마나 규모가 되냐면 공병대가 수십만이 또 동원되겠죠. 성을 포위할 때 성을 그냥 막 둘러싸는 게 아니고요. 또 이제 전체 사공이 국사공이 가면서 성의 길이를 정확하게 재는다. 그러더라고요. 설계하듯이. 성의 길이를 정확하게 재고 성마다 인원을 배치하는데 성 높이 길이에 따라서 높이 성백의 두께에 따라서 인원을 배치하고요. 자기 배치 영역을 만약에 인물 완성 못하면 군법에 의해서 다 처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을 공격한다고 하면 내가 1m, 2m, 100m 이게 아니라 내가 공격해야 될 것에 보면 딱 1m인 거죠. 이 선을 따라 징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화살이 날아오겠죠. 그런데 대호가 흩어지면 바로 다른 쪽으로 도망간다 뒤로 물어간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을 공격한다는 건 완전히 기계처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을 가지고 있는 성 방어하는 쪽도 정말 복잡하게 자기 1m를 방어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마을 사람들이 방어하기도 하고 가족이 방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이 전 공성전이 벌어지면 장정들만 싸우는 게 아니고요. 아동까지 다 싸웁니다. 그래야겠죠. 왜냐하면 성이 함락되면 끝이니까 아동도 군기에 따라서 내용도 나오지만 아동 군기가 있습니다. 아동 군기를 가지고 아동들이 하는 일은 돌과 화살을 날은다거나 물을 날은다는가 이런 게 하기 때문에 그 비참함이 아동이 이제 살인전쟁에 동원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이 싸움하면 성의 성벽에 순식간에 다가가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 당시에 화살이 600보고 날아간다고 하잖아요. 대충 500m 화살이 날아가는데 그 화살이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고요. 이 진대의 쇠내에는 그냥 우리 기르기 때문에 강력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도를 맞춰서 쏘면은 보병의 진격 속도에 맞춰서 500m 400m 300m 따라가면서 화살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의 사람이 진격하고 맞춰서 화살이 비오듯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선봉을 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루가 쫙 연결되어 있는데 이 영점이 맞춰진 장거리 적용 무기로 성루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쏘는 겁니다. 그래서 최장거리 무기에서부터 시작해서 500m 300m 되면 그때부터 투석전이 시작되고요. 투석 무기가 지금 나오는데 투석 무기에 지금 목자에 나온 투석 무기가 수없이 많습니다. 연발 투석 무기가 수백 복씩 날아갑니다. 그런데 강력한 투석 무기가 날아가서 막루 같은 데 부딪히면 막루가 그대로 깨질 수 있도록 그다음에 200m에 날아가면 더욱더 그때부터는 육박전이 벌어지는데 그때는 화공 무기가 날아갑니다. 화공 무기 요즘 우리 폭탄 사실은 화약은 없지만 이나물질을 가득 넣은 화공 물질을 가까운 거리에서 그건 날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닌 기름들이 군 병사들의 갑옷에 스며들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이제 몸에 다른 화살 같은 건 갑옷이 막을 수 있지만 스며드는 기름과 불인화 물질은 타버리거든요. 그러면 사실 백보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다른 더 강한 대규모 화공 무기를 쓰고요. 그리고 가끔 연발식 기계들이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발식 기계는 사람이 공중에 매달려서 적진 위로 나가서 적진이 저기 성벽 고성을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에서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성에서 긴 사다리 차를 내서 사다리 차를 위에서 배후를 공격합니다. 그럼 거기서 또 거기에 대응하는 또 사다리 차가 있고요. 토성을 샀고 땅굴을 파고 또 해자를 메우고 또 화공 무기 중에 정말 기가 막힌 대규모 풍구가 있습니다. 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성벽이 뚫린다 하면 창을 들고 막는 게 아니라 성벽으로 진입하면 대규모 풍구를 준비하고 좁은 막다른 골목에 들어오면 수십 미터 날아간 화염방사기 같은 거죠. 바람을 불어넣어서 쪄서 죽입니다. 사람은 쪄서 죽이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쪄서 죽으면 그 시체를 버리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은 그 시체를 못 찾아오면 그 오가 연대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불길을 무릅쓰고 그 시체를 또 꺼내와야 됩니다. 우리 아군이라면. 이런 전투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다가갈 땐 땅에 또 물속에 지뢰를 묻어놨습니다. 지뢰를. 그렇기 때문에 말이 갈 때 지뢰말이나 사람이 다가갈 때 발이 관통당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물속에 땅바닥에 뿌려놓으면 사람들이 보고 주워서 치우기 때문에 진흙탕 속에 묻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 때는 또 그 지뢰를 넘기 위해서 또 판자를 가지고 이동하는 공병대가 또 있습니다. 그 위에 덮고 가면 또 그 위에 불 그리고 투석 화살 이나물질 화염병 폭탄에 비슷한 그리고 또 성문도 우리 성문도 닫아라 문을 꽁꽁 부딪히면 성문이 부서지면 와 몰래 가는 그건 그럴 리가 없고요. 성문도 전부 위에서 떨어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도 중국에서는 아주 고대부터 기어 기계가 쓰이거든요. 그래서 기어비를 달리해서 그냥 힘이 없는 사람도 기어비를 지금 크게 해서 성물 들어올린 후에 우리가 진격할 때는 성물 들어올려서 진격하고 적이 들어올 것 같으면 갑자기 공중에서 쿵 떨어집니다. 그러면 사람이 성문에 깔려 죽을 수도 있고 그 성을 사람의 힘으로 들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깔려진 성문이 떨어지면 또 밑에 틈으로 사람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성문 밑에는 또 땅을 또 파놓습니다. 그래서 땅으로 성문이 팍 박히도록 사람이 죽도록 이렇게 사람이 탁 하면 하도록 그리고 성이 막 무너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이 무너질 때 빨리 레고처럼 빨리 성을 보수하기 위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막 성이 무너지고 흙 녹고 돌록한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길이로 만들어놓은 이 레고처럼 만들어놓은 나무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밖에서 토산을 쌓아서 공격하거나 성이 무너지면 그 부분을 규격화된 걸로 딱 만들고 바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이 결국은 이제 수공에서 결국은 이제 망했다고 할 때 수공이 인화물질을 무력화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그런데 성을 지키는 핵심은 불이거든요. 가장 무서운 게. 그런데 나무하고 기름 등등등 소스를 가지고 물을 끓이고 하는 이런 장비들이 결국은 이제 물에 잠기면 소형이 없어지고 또 곡창이 또 물에 잠기고 하면 또 성 안에서 유기적으로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실척거리는 데 있다가 무너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통전이라는 건 정말 정말 낭만적인 게 아니다. 결국은 남녀노소 중에 남녀노소 중에 어리고 늙은 사람이 제일 먼저 죽는 시스템이다. 저도 이제 이 책을 보면서 다른 곳에서는 단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던 대목이 이 책의 한 160에서 170페이지에 있는 고대 공성전에 대한 묘사예요. 지금 많이 쭉 설명하셨는데 바로 그 이야기들인데 지상 최대 유기체가 성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도 그전에는 사실 성 하면 성이 있고 이렇게 돌격 앞으로 하면 빗발 치듯 오면 또 죽는 놈 죽고 또 사다리 걸고 올라가고 그런 형태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역시 이걸 읽으면서 정말 충력전의 개념에서 이 성이라고 하는 걸 하나를 두고 양쪽이 어떻게 싸우면 또 그 안에서는 어떤 형태의 소위 군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가라고 했는데 저는 제일 인상적이었던 대목 중 하나가 이런 거예요.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총력전 을 하는데 울음소리를 내면 군법에 의해서 처단당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사 자기 자식이 죽고 그 시체가 자기 품 안에 있어도 절대로 소리 내어서 울 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정말 실제로 엄격하게 지켜졌다고 하는 것.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사생결단을 하는 장소에서 그 개인적인 감정조차도 쉽게 표출할 수 없게끔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비극이기도 하지만 또 그런 수준에까지 질서를 만들어냈던 것이 22,300년 전에 그때 당시에 또 전쟁이었구나 하는 부분들에서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읽었어요. 저는 이제 또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어쨌든 이 공성전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것을 주로 쓰기 위해서 참고했던 책들이 만약에 있다면 있으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번 좀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형태의 기록들이 남아있는지 지금 일단 출토 자료가 좋은 게 있습니다. 지금 소지 진간이라고 진이 새로 점령한 지역에서 주관들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군법 부분들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진민법도 나오지만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예전에 묵자의 수성 부분하고 호령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건 누가 잘못 쓴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출토 유물이 나오면 아 목자의 후반부에 나온 이 기술 공성에 관한 부분이 결국 진법이었구나. 이것이 밝혀졌고요. 또 그것이 또 밝혀지다 보니까 그 거리를 통해서 상군서의 군법 부분이 아 이거 구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이 상군서의 일부분은 또 군법의 분위기였구나. 예전에 또 원료자의 특정 부분들이 또 이게 도대체 뭐지. 이렇게 병서에 갑자기 무슨 호령 이상한 호령들이 쭉 등장하는데 거기 이건 뭐 그냥 지어낸 게 아닐까 이런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출토 유물이라고 대비하면서 결국 이것도 진의 군법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이거 이 정도면 이건 1급 사료다. 이 1급 사료를 재구성하면 당시에 법을 통해서 당시에 상황을 다 묘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만약에 뭐 자식이 죽든지 뭐 제아비가 죽든지 전쟁터에 울면 뱀다. 혹은 뭐 화살을 쏜 그 저기 서신을 화살에 올려서 보내면 우린 사극에서 팍 열어서 아 이렇게 쐈구나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화살을 보지도 못한다. 만약에 그걸 보고 만약에 펼치면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바로 목이 베인다는 것들 그런 것들 다 기록으로 보면 아 이렇게구나 이렇게 이렇게 했구나 네 이런 것들이 또 아 이렇게 무서운 것이 없구나 또 전쟁이 벌어지면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성 주위를 다 모조리 다 없애버립니다. 속에 상대방이 못 쓰도록 그때 백성들이 재산들이 완전히 그 한 번에 사라지는구나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뭐 아 섬뜩하구나 저는 지금 설명만 들어도 약간 좀 정신이 없어질 정도로 뭐 사실 저도 막 김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성전 그러면은 이제 영화나 사극에서 야 올라가자 이래서 화살을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만 생각했지 이 공성전이 정말 뭐 셀 수도 없는 수의 다양한 작전을 쓰면서 이 성이라는 유기체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벌어지는 그리고 지키기 위해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뭐 이를테면은 그런 포상 군율 같은 것도 무서웠어요. 이를테면 뭐 옆사람이 도망가면 너도 죽고 뭐 이를테면은 어떤 사람들의 수급을 챙겨오면 고향의 가족이 죄가 있어도 사해주고 정말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도록 이 사람이 이성이 마비되고 이 공성전에 모든 걸 바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이런 진해 군율들을 보니까 이게 통일이 되고서도 이런 군율를 만들고 실천하고 성공한 사람이 갑자기 느슨하게 하는 건 불가능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이 착했으면 이 자리에 올랐겠냐 이런 말도 되게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을 살펴봤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계속 이런 식의 정책을 법가적인 정책을 펴나가고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게 되죠. 이제 다음 건에서 왕후 장상희 씨가 따로 있단 말인가 라는 유명한 대사와 함께 시작되는 농민 반란과 또 그 뒤에 이야기들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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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